주성고등학교 제18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. 애국가 재창. 국어랑 미술이랑 결혼하잖아. 근데 국어랑 담임이랑 사귄다. 진짜? 틀리면 유튜브에 내꺼? 영화 한 편 보여줄까? 그런 인간이 부장승진하는 건 좀 아니잖아? 그래서 그 나쁜 손버릇이나 하나 찍어두려고 카메라 좀 돌렸어. 사회고발물이야? 아니, 복수. 아, 난 멜로가 좋은데. 근데. 헐, 와우. 이거, 이거. 내가 완성해서 개봉한다. 제목은? 점잖은 척하면 쏴버리고 싶다. 퓨!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우, 왜 이러실까? 누가 부를 어떡해요? 아우, 진짜? 아우, 좋아. 다리가 분질러서라도 못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!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증거 똑바로 남겨. 그놈이 틀고 있는 거 만들었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. 아, 그건 적당히 합시다. 참, 안 들어.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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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편집 잘했네.